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날입니다 작년 2023년인 그야말로 우리가 237 선교 원년 시대에 선교 조직을 구축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흔치 않게 1월 1일 주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 주일로 마무리가 된 해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52주 강단이라고 얘기하는데 53주 강단을 풍성하게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53주자 강단 말씀 오늘 제목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우리가 올해 2024년 새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우리가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2024년 원단 메시지를 또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강단과 우리 송구영신예배를 동시에 두 개의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2사회 54장 2절에 내 장막 털을 넓히라 예원의 우리 작년에 진행되었던 3운동 그것을 원단 말씀과 적용되어지고 재해석되어져서 3일 1절의 플랫폼으로 교회의 장막 털을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또 지역의 장막 털을 넓히는 사천망대 운동 나아가서 2, 3, 7 현장의 장막 털을 넓히는 2, 3, 7 치유 운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장막은 유목민들 이동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초로 천막의 일종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장막 터라는 것은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털을 잘 잡아야 되죠 털을 넓게 잡을수록 크고 멋진 천막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 털을 넓게 하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 삶의 영역 활동 범위를 넓혀버리라는 겁니다 어제도 강단을 통해 목사님께서 주의 강단 말씀하셨지만 율법은요 나밖에 없습니다 늘 내 거 내 거 긍긍하게 그런데 보금의 이런 결정과 보금의 체질은 나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대지가 열방을 얻는 2, 3, 7 망대 이대지가 넓혀야 할 나의 장막 턱 결론은 승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단이었던 이 원단의 본문인 2사의 54장은 아직 이스라엘 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벨론에 포로 된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이 너희들을 암담할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될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기 때문에 장막 털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방을 얻는 2, 3, 7 망대 만민을 품고 우리의 장막 털을 늘 긍긍하게 내 자식 내 경제 내 거에 긍긍하게 묶여 놓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 2, 3, 7로 넓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금톨 시대가 열렸고 세 가지 뜰 시대를 활성화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지로 넓혀야 할 나의 장막 턱 그것이 직장의 장막 턱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장막 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학업일 수 있고 나의 사명의 장막 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 2, 3세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백해 무익한 것 과감히 여러분 어제 다 떨쳐버릴 줄 믿습니다 새해는 제1, 2, 3 알류트시 응답의 영원시대를 또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강단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대지의 형식적 종교 생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금식, 규제, 구제 이것은 자기들이 볼 때 세 가지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큰 길가나 아니면 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벌한 듯이 금식했고요 구제도 사람들 다 불러 모은 후에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위적으로 한 거죠 특히 구제는 유대교에 있어서 경관한 삶의 주표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열심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그들의 전통에서부터 나온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유를 알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제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비판인 질문인 것입니다 희한하죠 딴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임을 묻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흐름에 완전히 합리해버려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례 요한 아시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육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스승과 같은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한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야말로 너무도 성령결백하고 금식하면서 살았을 때 어떤 그런 삶의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대로 따와서 금식은 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흐름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냈던 스승 앞에 어떻게 본인들은 그 예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전통에 얼매여서 금식을 하지 않은 예수님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전통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복음은 무한대의 복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응답이 있네 없내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죠 금식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혼인잔치 지금 우리처럼 막 긴박하게 2, 30분 안에 끝내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잔치합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들과 친지들 다 모아서 며칠씩 먹고 마시면서 온 동네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혼인진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하거나 금식하는 거 결례입니다 결례 오지를 말아야죠 예수님이 영적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먹고 잔치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서 슬퍼할 필요 있겠습니까 혼인진 손님들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혼인진의 신랑 바로 예수 그리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문 21절 22절에 두 가지 비유 바로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완전 새 천인 거죠 그것을 붙였을 때 젖어버리면 그때부터 수축현상이 일어나서 줄어들고 서로 이 낡은 옷도 찢어지는 겁니다 낡은 옷 율법의 전통 또 생배 조각 예수 크리스토의 참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여러분 율법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율법의 헌 옷을 기워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낡은 율법의 옷을 이것을 완전히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 복음의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 왜 욕먹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100% 순수복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세례유아적인 예수 집어넣습니다 선지자적인 예수 집어넣습니다 윤리도덕적인 선지자적인 예수를 넣는 순간 그때부터 섞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복음의 새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의 전통 벗어나지 못했고요 열방사상 아닙니다 민족주의라는 그 울탄이 넘어서지 못했고 혈통주의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새 옷 입기를 거부한 거고 복음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 대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본문 22절에 새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죠 발효가 다 되지 않은 새 포도주 낡은 가족 부대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면 그 탄력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효되면서 팽창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 낡은 부대는 율법 체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데 이 복음을 받는 우리가 자꾸 복음의 기스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아직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못되기 때문에 자꾸 율법 체질을 갖고 이 복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낡아진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대가 중요합니까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당시에 병이 없었기 때문에 부대에 담은 거고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대가 멋있어도요 포도주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너무도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낡은 부대 신축성 떨어지고 굳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연합니다 수용성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시고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면 내 안에 고정관념했던 틀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것은 좋은 것이고 옛것은 다 나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것과 옛것이 함께할 수 없다 종교와 율법이 율법신앙의 체질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낡은 유대교를 개조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혼합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무슨 어떤 격관처럼 넘어도 잘 알고 있는 문구지 않습니까 남보다 새로운 복음 체질로 변질되지 않고 남보다 복음의 체질로 갱신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소에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냐 사도 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이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완전히 이런 기존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정말 내 안에 내 안에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만하냐 이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나의 열심과 열정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청교도 윌리엄 권능 목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벌거숭인지를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선행 고행이 뭐가 나빠 근데 단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빠진 것은요 종교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열심의 자신을 더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 이거 발견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고도 정말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내 열심에 이 서론에 치여서 진짜 복음 놓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본질 붙잡으시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청산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적 정제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치유와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가들과 바리세인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그쵸 오게티를 탁 찾던 자의 꼬투리를 딱 잡기 좋은 일이 하나 터진 겁니다 안식일 규례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돼 그들만의 안식일에 서른아홉 가지 노동 금지 명령을 딱 만들어놨거든요 성경에도 자기들만의 규례를 만들어놓고 말씀보다 더 생명절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잘라먹은 거 노동이다 이삭을 손으로 비볐네 옳거니 수수와 타작을 한 거다 이것을 손으로 불었다 키질을 한 거다 그야말로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본문 25절 26절에 예수님께 직접 항의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가면서 몹시 굶지렸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열두덩이의 떡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성소에다가 들여넣습니다 새로운 떡 넣으면서 이전 떡을 뺍니다 교체하고 그럼 교체된 떡을 누가 먹냐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과 한 떡 하나님께만 바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나 형식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다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단 인삿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금의 시각을 가집시다 율법의식은 정지하고 비판합니다 나도 정지하고 스스로 정지하고 상대방도 정지하기 때문에 서로를 죽입니다 늘 자기 문제에 매입니다 그러나 보금적인 의식 보금적인 결정은 나를 넘어서 이삼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으로 이어여 있으며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도 없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참된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위해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안식일의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앞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손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52주 강단 말씀을 받고 원단 말씀을 받는 이유 그냥 더 먹고 사는 생기형 인생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 받고 살리라는 거죠 현장의 손마른 자와 같은 영적인 갈급한 자들 살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을 결정하실 때 선택하는 결정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백혜무익한 율법적인 정지의식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고 본질 생명 살리는 보금체질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배 때 앉은 키도 큽니다 머리가 큰 어느 집사님 그 뒷줄에 앉은 집사님이 아이고 오늘 예배도 다 드렸네 사실 저희도 좀 짜증날 때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분이 딱 앞에 앉았는데 살짝 이러다가 우리 강단 떠올랐거든요 앉은 키도 크고 거기다 머리까지 커요 딱 가려요 그런데 머리 큰 집사님 그런 얘기 다 들었을 때 머리가 크고 싶어서 커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살짝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굉장히 여유 있는 위트 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우리가 상황을 봐도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 행동하느냐 누가 설사 불평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금체질 되면 전혀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위트 있게 그 위기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어제 선포된 원단의 결론이 여러분 이 승자 효과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승리한 사람이 계속해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도전 작은 성공 내가 조금 도전해 봤는데 그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작은 성공과 승리가 결국 큰 성공과 승리의 견이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원단 말씀의 성취 맛보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 매주 작은 승리처럼 매주 매주 우리가 강단의 성취를 따라가고 적용해 보니 말씀 성취를 맛보다 보니 어느새 내가 복음체질이 되어 있고 또 52조 강단이라는 52개의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또 원단의 성취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생활 율법적 정제의식을 버리고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신화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